밥 먹자. 앉아. 희강아, 이걸 먹어야지 낫는다고?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희강이 몸에 도움이 돼야지. 그치? 저걸 들어, 젓가락. 옳지. 엄마 지켜만 볼게, 그럼. 편하게 맛있게 먹어. 헉! 응, 잘 먹는다. 희강이가 많이 발전했어. 혼자 먹고. 잘 먹어야 케톡식이 빨리 끝나서. 좋지. 맛있어. 응, 잘했어. 여기 왔었지, 희강이 아빠랑? 여기 기름집이 있어. 희강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사. 기름만 사라고? 어. 아, 엄마 잠시만. 그치? 안녕하세요. 희강이 사러 왔어요. 우리 기름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 어디서 나와요, 기름이? 가동으로 들어 봐야지. 아마도 저기 위에서일걸? 저기 위에서일걸? 그러니까. 쫄쫄쫄쫄쫄 나오는 거 보여? 조금씩 나온다. 조금씩 나오고 있지? 신기하지? 희강이가 저거 짠 걸 먹는 거야. 맛이 어떨 것 같아? 먹어보면 알 것 같아. 먹어보면 알 것 같아? 그래. 집에 가서 먹어보자, 이거. 샀으니까. 잘라? 어, 잘라. 세게. 엄마? 어? 아빠 도와주고 있는 집이야. 아, 냄새가 좋지요. 이 숫자 잘 봐. 이 숫자 15에 멈춰야 돼. 14. 조금만. 14. 15. 완성. 완성. 다 같이 똑같아 먹는 거 우리? 먹어보자, 희강이 거 맛있나. 캡톤 식사 다 같이 해보기. 시작. 시작. 희강이도 먹어. 으응. 응. 내가 잘라나다 맛은 좋지? 응. 희강이 따라서 맛은 좋아. 희강이도 그래. 희강이도 그래. 금물 먹을까, 은물 먹을까? 이거 시작해서 그냥 안 돼? 오케이. 엄마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을까? 응. 아, 우리 몸이 필요하지. 자, 어어, 뭐야 이렇게? 뭐야 이게 빨리 누가 먼저 하래? 아빠 아직 기회가 있어. 이거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줄 아니? 그렇지. 어때? 엄마 먹어. 먹을만한데? 아니 나는 못 먹겠어. 못생겨지는데? 없어. 오 잘한다. 천천히 먹어도 돼 천천히.